그래서 슬아의 이제 딸이 2. 지금 몇 살 몇 살이요? 1는 15살, 1는 9살. 토울이 있네. 토울이 있어요. 그날그날 둘째 딸이 이번에 그 아드님 결혼하실 때 꽃 이렇게 들었어요. 아유 아유 애기들고 참 이쁘다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봤잖아요. 여기 와 있는데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요? 한번 불러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엔두야. 엔두. 우리 엔두. 엔두야. 다행이야. 엔두 다행이야. 저게서 정할 거 같아. 아저씨 안 되잖아. 아 여기 들어가서. 어머나. 배꼽 인사.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아유. 그래요. 엔두. 여기 앉을까? 아이고.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어? 저 많이 들어왔어요. 이름이 엔두야. 엔두야. 엔두야 인사 좀 부탁할게요. 인사 좀 부탁할게요. 네. 이름이 뭐예요? 엔두입니다. 아유 귀여워라. 몇 학년? 3학년. 3학년. 초대할게요. 4학년. 어떻게 이름이 엔두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딸 둘 다 엄마 이름을 따서 그 미들레임 중간 이름이 있잖아요. 거기다 엄마 이름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얘의 중간 이름은 어맹나는 앵자를 따서 얘가 이제 나를 뭐지? 그거. 산후 조리 해주려고 왔어요. 미국에. 근데 얘기가 다음 달에 나왔는데 이름을 안 진 거예요. 영어 이름은 지었지만 한국 이름은 짓고 싶은데 분명히 엄마 이름을 하나 넣어야 돼요. 저는. 왜냐하면 엄마는 우리의 수어 천사이기 때문에. 보니까 앵자가 마음에 드는데 일단 앵자를 넣자. 그러고 나니까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 같이 하다가 언니 앵두? 그거다. 그래서 앵두가 됐어요. 앵두라는 이름 마음에 들어요? 네. 이번 결혼할 때 외삼촌이랑 외숙모 봤는데 어땠어요? 잘 있었어요? 브라이든 불? 멋있었어요? 오. 의숙모는 어땠어요? 예뻤어요? 유리 의숙모. 아주 예뻤습니다. 아주 예뻤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텐데 한국말 굉장히 잘하네요. 네. 우리 아이들 둘 다 저는 영어를 전혀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서는 한국말을 잃어버리기는 쉬운데 영어는 진짜 학교 유치원만 들어가면 한국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어를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얘가 다니는 학교가 이중어 학교인데 한국어가 제일 외국어가 되는 학교예요. 좋네요. 그럼 앵두 노래는 잘해요? 네. 노래 잘하나 봐. 잘하나 봐. 그러면 우리 여기 많이 나오신 방청객 아주머니들하고 아저씨나 노래 한 번 들려줄 수 있어요? 네. 아휴 developer 반짝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해. 아유 잘했습니다. 아이 예뻐. 아유 잘했어. 목소리가 얼마나 고운지 잘 들었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 가서도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그래요? 다 같이 노래요. 다 같이 노래네요. 오늘 나온 앵두양도 그렇지만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끼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결혼식 축가도 수아 씨 아들딸이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뻐요? 이것들 다 어려워서 시집 보낼 적엔 아유 저 무슨 물건이 될까? 저거 가서 어떻게 사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다 자기 아까림하고 새끼 낳아서 다 키우고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지금도 내 눈물 나려고 그래. 여기 어디서 나와서 이런 소리를 내고. 너무 예뻐 죽었어요. 그러듯이 걔네들도 다 커갖고 그 삼촌이 결혼한다니까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노래해야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그 축가를 하려면 그래도 대중 앞에 서서 하는데 뭐 그런 음악을 전공했어요? 전공이 보컬이에요. 오 누가? 둘 다? 둘 다. 꿈이 가수인가 봐요? 네, 꿈이 이제 할 거예요. 왠지 앵두양도 한국말을 다 알아듣고 잘하는 거 보면 이제 사위도 굉장히 한국말을 잘할 것 같은데 어떤 편인가요? 예, 아버지요? 예. 한국말 잘해요. 오, 그래요? 예, 그렇다고 꼭 존댓말 써요. 난 처음에 만날 때 수제비 먹을 적에 내가 그랬잖아요. 한국말 안 하면 안 돼, 내가. 그때는 잘 못했었죠. 그러니까 어머니 저 어학당에 다니고 있어요. 오, 어머. 우리 남편이 캘리포니아 태색이기 때문에 좀 캐주얼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느긋하면 빠르지 않죠. 빠르지 않고 뭐 걱정 없고. 이렇게만 집중해서 그것만은 대접을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렇게만 집중해서 그것을 두고, 이런 거 꼭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렇게요. 집중해서 지금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좀 더 흘러나집을 하신 것 같아요. 사실상으로 표혁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안좋고 그 안에서